ls 머티럴즈 조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주연입니다. 자 오늘 날짜 12월 17일 ls 머티럴즈 일요일에도 이렇게 영상 촬영합니다. ls 머티럴즈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혹시나 이 고점에 몰려계신 분들도 아니시면 이 ls 머티럴즈 나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자 오늘 영상에 다 그 해법 해답이 있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만 잊지 말아주세요. 자 ls 머티럴즈 저희가 일단 이 ls 머티럴즈 상장 전부터 자 보시면은 12월 4일 6일 조회수도 8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죠. 자 7일 8일 이렇게 저희가 ls 머티럴즈 관련해서 상장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 드리면서 자 이 010-4123-8575 이 010-4123-8575로 ls 플러스 구독 인증해주신 분들께는 이 ls 머티럴즈 1200대 1 청약 완료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자 청약에 성공 못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구독 남겨주신 분들께 자 12월 10일 화요일에 ls 머티럴즈 지니까 2만 천원 자 어떻게 왜 이 매수 타점을 드렸죠? 상장 첫날 이 급등 어떤 거 여기에 다 적어드린 이 급등 패턴 패턴 여러분들 자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이 정도 매수세라면 다음 날까지 수익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2만 천원에 이렇게 12월 10일 화요일에 매수 타점 드렸는데요. 자 매수 타점에서 절대 그친 게 아니죠.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롤 좀 오로 내리면은 자 12월 14일 목요일에 여러분들께 자 ls 머티럴즈 장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초가의 2분의 1 매도하시라고 시초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매도가 한 번 더 언제 드렸죠? 여러분들 9시 29분에 여러분들께 3만 3천 5백원 이 3만 3천 5백원에서 ls 전략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뭐야 난 ls 머티럴즈 고점에 물렸는데 고점에 물렸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영상인가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저희 이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자 유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아닙니다. 100% 저희가 영상 촬영 해드리는 종목에 한해서는 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가 다 100% 무료로 무료로 현재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ls 머티럴즈 다 저희가 드리는 2만 천 원대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급 관련해서 항상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 2만 8천 3백원 위에서 매도하신 분들 재매수 타점 잡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죠. 이 재매수 타점이 어떤 타점인가? 여러분들의 신규 매수 만약에 다 이 ls 머티럴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 하셔서 자 단시간에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점이고요. 만약에 평당가를 좀 그래서 남겨주시겠어요? 3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셔야 분들께는 추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. 자 이 추가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저희가 말로만 잡아드리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12월 15일 자 날짜 12월 15일 찍히는 거 보이시죠? 오전 9시부터 ls 머티럴즈 관련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시작합니다. ls 저항 막고 시작합니다. 자 여러분들 이 저항 이 저항 막고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12월 14일에 이 저항이 되었던 이 2만 8천 5백원대 구간 이 저항을 막고 12월 15일에 시작한 건데요. 자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차트를 볼 게 없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. 자 다시 15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2만 8천 5백원 부근에서 저항 막고 시작을 해서 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죠. 밀리면 저점 구간 다시 잡을게요. 밀리면 자 보시고 자 쭉쭉 내리시면은 9시 1분에 저항 막고 바로 밀리고 있다고 말씀드리죠. 추가 매수 타점 드릴 때까지 대기호라고 말씀드리고서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여러분들 지금 반등 9시 7분에 지금 반등 이 반등이 뭐다? 에코프로머티가 올라와서 단기적인 상승입니다. 자 IPO주들 테마에 이 수급 수급을 저희가 포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데요. 여러분들 이 IPO주들은 이 수급만 잘 포착하더라도 이 IPO주들 종목 돌아가면서 몽땅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주연님 이 수급 포착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?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 이 12월 13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LS 머트리얼즈가 바로 9시 47분이었나요? 9시 47분쯤에 바로 상한가에 돌입을 합니다. 자 이날 어떤 종목이 상장을 했냐면은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. 자 이 종목 보시면은 12월 13일 상장하자마자는 그렇게 매가리가 없었는데 자 갑자기 힘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.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? 자 이 LS 머트리얼즈가 이 상한가로 인하여 여기에 수급이 붙지 못하자 이 수급이 바로 어디로? 블루엠텍으로 넘어갔다. 자 여러분들 시간 보시면은 자 12월 13일 12월 13일 보이시죠? 자 이날 이날짜 12월 13일로 해서 9시 54분에 상한가에 들어가자 블루엠텍 또한 9시 54분에 갑자기 수급이 쏠리기 시작합니다. 자 여러분들 이러한 수급의 흐름 이러한 수급의 흐름만 여러분들께서 포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급 파악만 된다고 하시면 자 이렇게 이 010 4123 8575로 저에게 이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께는 자 13일 오전 9시 55분에 9시 55분이 언제인가 여러분들 자 47분에 수급 파악했다고 했죠. 저희가 그래서 이 6만원 밑으로 이 6만원짜리 밑에서 자 블루엠텍 6만원 이하 매수 비중 20%로 해서 IPO 테마로 급등 패턴 5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 LS 머트리얼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수급 체크 후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남겨드리고 당일날 수급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급 이탈 확인 수급 이탈 확인 전략 매도합니다. 이렇게 문자 당일에 다 남겨드렸죠. 자 여러분들 이게 수급입니다. 자 어디서 이 LS 머트리얼즈에서 블루엠텍으로 넘어가는 이 IPO 주들의 흐름 그리고 패턴 수급만 파악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IPO 주들에서도 지금 현재 패턴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어진다면은 어떤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 난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보셔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. 자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서 단기적으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12월 22일에 DS 단석도 상장을 하죠. 여러분들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IPO 주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LS 머트리얼즈 저는 12월 22일 전까지 어느 정도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하신다면은 저희가 드리는 이러한 반등 구간 이러한 반등 구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는 나갈 것 같은 이 매도타점 이 매도타점 받아보시고 50%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해증을 하셨으면 합니다. 자 여러분들 정말 이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.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반등 구간 잡으시는 아직 실력이 없다고 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자 도움 요청하세요. 어디 010 4123 8575로 어떤 거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셨다는 거 인증만 해주시면 이 텔레그램 방 저희가 찍어드리는 종목에 한해서는 100%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벌써 1000분 넘는 분이 이렇게 참석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. 자 절대 혼자 하시기에 이 변동성 개인이 가져가기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. 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12월 22일 12월 22일에 상장하는 이 DS단석 이 DS단석에 관해서도 이 상장일에 반등 구간 자 요새 눌렀다가 반등하는 게 여러분들 IPO주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. 이 현재 이 IPO주 요새 이 패턴과 트렌드 그리고 수급 체크하시는 방법에 관련된 이런 투자 전략 자 010 4123 8575 여기로 LS 플러스 구독 하셨다는 인증 남겨주시면은 현재 이 DS단석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까지 함께 1 플러스 1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깐요.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거져주는 수급 파악만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은 거저받으실 수 있는 이 수익 절대로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만의 주식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